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. 구독자 천명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. 지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? 벨로와 인생네컷 찍기. 벨로랑 좋은 춤 만들어서 나중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사진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진은 사랑스러운 강아지 주인공. 벨로랑 인생네컷 꼭 찍어주실 거죠? 네. 한번 찍어볼게요. 마지막 번 한번 뽑아주시죠? 감사합니다. 하나라도 어렵네요. 향량이 최애 택 경기 날 훈련 날 가방에 챙기는 소지품 소지품 많이 가지고 다 있어요? 가방? 아니요. 가방 안 들고 다니세요? 그냥 틀면 너무 이렇게 구독자 천명 이벤트 당첨자 분들을 뽑았는데요.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올리버스 채널을 통해서 많이 새롭게 시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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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